안녕하십니까 기엄티비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한 중국, 역사상 신고가 세우고 있는 베트남, 독일. 그런데 한국 중심은 어디 가고 있나요? 한국 중심은 왜 이럴까?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현재 1.5%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난리 났었죠? 인플레이션 간다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나면요. 명목금리는 치솟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명목금리는 계속 내려오고 있네. 그거 뭐죠? 이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 경제의 기사는 믿으면 안 된다. 경제의 기사는 돈만 쓰면 내줍니다. 여러분도 돈 주고 경제의 기사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니 많이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달러지수 보세요.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면 어떻다고 했죠? 좋다고 했습니다. 왜? 달러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자금이 전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전세계로 퍼져나가면 전세계의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해당 국가의 증시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달러지수가 하락하는 요인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실 2분기에 달러지수가 약 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바로 유럽이 살아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2월 3월달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 영상 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기록 남아있으니까. 제 얘기대로 대고 있습니다. 유럽이 살아나고 있죠. 특히 독일 증시는 역사상 최고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여러가지 유럽에 있는 선진국 증시 역시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유로화가 강해지고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달러가 더 유로화로 들어갑니다. 달러지수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유럽과 미국은 서로 선순환을 하면서 서로 간에 매우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안화 역시 계속 강세. 위안화 지수가 내려간다는 건 위안화가 계속 강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중국은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좋죠. 전 세계가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데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만든다? 이러면 미국한테 찍힙니다. 미국이 가만 안 되겠죠. 환율 조작국이라고 눈을 탁 채려 볼 테니까. 게다가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관한 초기입니다. 지금 찍히면 바이든 대통령 내내 골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조작을 하지 않아요. 위안화 조작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위안한 강세를 막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중국 증시가 그동안에 박스권을 한참 했었죠. 두 달 이상, 석 달 정도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데 N자 파동을 겪으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박스권을 뚫었어요. 중국 증시는 항상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스권을 한참 하고 그 박스권을 뚫으면 한 번 크게 치솟죠.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정고점, 여기까지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최소 거기까지. 만약에 거기까지 뚫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중국은 원래 화끈하죠. 아무래도 돈이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요. 얼마나 강력하게 상승할지 기대가 됩니다. 중국만 좋냐? 그럴리가요. 이게 바로 베트남 증시입니다. 1월에 베트남이 폭락이 왔었죠. 폭락을 한 번 하고 이때 이유 없이 폭락했습니다. 사실 베트남 딱히 이유도 없어요. 아마 하방 베팅 포지션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하방 베팅을 하고 왕창 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금방 돌아섰죠. 제가 이때 갑자기 급락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 레버리지 ETF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날. 1월 28일입니다. 이날 하락했을 때. 이때 그때 소개해드렸어요. 서루유 전용 영상에 소개해드렸죠. 서루유 전용 글에서 소개해드렸죠. 아마 1월 28일날. 그때 베트남 레버리지 ETF. 지금 기회 왔다. 사심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한 번 더 뺐죠. 더 빼고 쭉 올라서 지금 어떻습니까. 신고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올라갔던 베트남 레버리지 ETF. 제가 소개해드린 날 매수했으면 현재 수익률이 96%입니다. 이렇게 기회는 많아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한국 코스피, 코스탕 말고도 많아요. 많습니다. 96%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좋습니다. 아무튼 베트남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진짜 베트남은 지금 딱 그런 식이에요. 오늘이 제일 싸. 빨리 사야 돼.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난리 나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났다. 더 날라가기 전에 사야겠다고. 막 들어옵니다. 참 신기해요. 이럴 때 보면 돈이 막 들어오죠. 마치 우리나라 1월달 그럴 때를 보는 것 같죠. 3천을 뚫으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오죠. 3천을 뚫으니까 막 들어와서 야, 오늘이 제일 싸. 이거 4천 갈 것 같다. 빨빨리 사야 돼. 지금. 그래서 그때 물리신 분들 지금 많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베트남의 이 모습은 얼마 전 바로 대만의 모습입니다. 대만이 4월달에 일으켰죠. 4월달에 신고가를 매일매일 갱신하면서 4월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달에 지금 최근에 폭락이 왔죠. 폭락이 왔다가 어떻게 해야죠. 지금은 반등을 하면서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폭락이 왔을 때 폭락 온 이유가 뭐였죠. 네. 코로나 질병이 확산 났다. 그래서 그때 열몇명? 몇십명 확산했죠. 근데 지금은 뭐 500명씩 늘고 있어요. 근데도 매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핑계일 뿐이다. 결국은 핑계였습니다. 하락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만든 핑계고 하락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건 딱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 대만이 갑자기 폭락하는 그때 갑자기 질병이 새롭게 확산했을까. 어? 왜 그랬을까. 예.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증거는 없으니까 대만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빠질 건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활람은 얼마든지 하겠죠. 아무튼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증거는 없으니까 이 정도 끝. 자 그리고 최근에 일본 증시. 지금 일본이 안 좋죠. 질병 확산 플러스 올림픽을 하니 많이 말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은 5일 연속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5일 연속. 지금 홍콩 호주 인도 인도 모두 좋습니다. 대부분 최근 5일간 하루 정도 하락하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외인 국가가 있어요. 이 좋은 증시에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예외인 국가가 있습니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네.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한국입니다. 코스피는 최근 5일간 최근 5일간 4일 하락했습니다. 코스왁은 최근 5일간 이틀 하락했습니다. 근데 야. 그럼 한국만 이러냐?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나쁜 데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다 뒤져보니까 딱 세 나라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세 나라가 한국만큼 지금 증시가 안 좋습니다. 야. 이거 뭐 한국이 언제 이런 수준이죠? 네. 코스피 코스왁이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왜 왜 이래? 왜? 어쩌다 이 지경이 있느냐? 한국의 금리가 나쁜가요? 환율이 나쁜가요? 한국 국채금리는 안정적입니다. 계속 하향 안정적이 좋죠. 환율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하락하면 어때요? 원래대로 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이 번갈아가면서 사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적어도 최근 7일 최소한 최근 최근 5 거래일간은 계속 하락했어요. 환율이. 그럼 최근 5 거래일간 코스피가 4일 연속 하락한다는 4일간 하락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근 5일간 환율이 계속 하락했는데 코스피는 그 중에 4일을 하락해. 뭐야? 장난해? 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동안 못 오르는 증시가 이제 오르거나 다음 줄에도 오르거나 아니면 다시 이 환율이 하락한 건 가짜였어 사실은. 바로 반등하거나 금리 상승 환율 상승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게 나타날까요? 저는 전자 전자 앞전입니다. 앞전 증시가 오를 거라고 봅니다. 한국도 박스권을 한번 뚫어줘야죠. 그동안 얼마였습니까? 1월 달에 3천 뚫고 올라온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이제 내일 모레는 6월입니다. 지금 5개월, 6개월을 쉬고 있어요. 이 정도면 많이 쉬었죠. 박스권을 좀 뚫을 때가 됐어요. 사실 5월 달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급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5월에 지금 좋지가 않죠. 바로 뭐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공매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과거에 보면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다시 해제했던 게 두 번 있었죠. 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꽤 길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초반에 한 달 정도 증시가 안 좋고 그리고 나서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공매도 시기에는 매우 짧게 했죠. 금지를 석 달 정도만 금지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공매도 해제하니까 바로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 바로 다 털어버렸죠. 그래서 좀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 이상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예전에 첫 번째와 시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달간 공매도를 좀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력들이 세력이라 하면 지금은 기관과 외인들이 공매도를 열심히 채워놓고 있다. 공매도를 채우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이 늘릴 수밖에 없어요. 공매도도 매도니까요. 그나마 얘들이 업팅룰을 지키면서 매도를 하니까 크게 하락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업팅룰을 무시하면서 공매도를 때리면 하락이 컸겠죠. 근데 업팅룰을 지키면서 공매도를 때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업팅룰을 지키면 매수가가 지금 체결가가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 500원 10만 1000원에다 공매도를 때리겠죠. 거기다 공매도를 겁니다. 그러면 주시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물량을 먹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매도 세력이 자꾸 공매도를 그 위에다 걸어놓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 올라가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같이. 나도 던지는 거야. 야이씨 공매도 때문에 못 올라가네. 지금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진 않지만 상승을 막아버립니다. 상승을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력들이 아 올리는 걸 포기하는 거죠. 야 지금 내가 매수해서 올려봤자 쟤는 공매도 물량만 털어주는 건데 공매도 물량만 내가 채워주는 건데 아이씨 안살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수급이 없어집니다. 안 그래도 수급이 안좋아요. 사실 지금 최근에 코인시장이 많이 안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그 돈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안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는 증시가 좋은 겁니다. 일본, 대만 지금 중국 유럽 미국 보면 증시가 다 좋죠. 왜? 코인시장이 박살나니까 코인시장이 박살나니까 처음에는 같이 주춤하다가 코인이 조금 야 40% 50%씩 하락하니까 야 코인은 조금 위험하다 하고선 야 다시 주식으로 들어가자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안 들어와요. 지금 한국은 주식이 안 들어와요. 공매도가 막 해서 위를 상단을 막아버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니까 올라가지 못해. 위로 뜨질 못해요. 공매도 세력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요구볼 예금이라고 하죠. 은행에 그냥 예금 내가 지금 주식도 안하고 코인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 돈을 그냥 내가 뭐 현찰을 갖고서 내가 집에다가 만원짜리 5만원짜리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그냥 넣어놓는 겁니다. 그냥 예금 그 요구볼 예금이 최근에 33조가 늘었습니다. 그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에 지금 33조가 들어왔습니다. 2,300 2,300 아니 2,300이 아니죠. 3,300이죠. 3,300을 지금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공매도를 채워놓는 공매도 세력들이 자꾸 상단을 막으니까 그러면은 공매도가 지금 5월달에 굉장히 많은 양이 채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상단을 막는 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매도 이슈가 점점점 조금 나아지면 한국 증시도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아시아 증시는 좋았습니다. 그냥 아시아 대부분 전부 다 올랐어요. 하락한 국가가 제가 다 찾아보니까 딱 두 개 있어요. 한국 코스피와 호주. 근데 호주는 수요일 날 하락하기 전에 4일 연속 상승하다가 화요일 날 약간 하락한 거고요. 코스피는 왜 하락한가요? 모르겠어요. 공매도 때문인지. 아무튼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요. 5월 10일 날 호주 역시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하락하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은 역사상 신고가는 갱신을 한 적이 없죠. 언제 3300을 뚫고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해줄지 6월 달에는 하려나요? 수요일 날 오전에 좋았는데 오후에 쭉 하락했죠. 외국인이랑 기가 매도 나오면서 그래도 상승 종목이 508개 하락 종목은 337개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 아무래도 하락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했어요. 코스닥은 쭉 상승했고 뭐 개인이 사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별로 안 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했고요. 접종 완료자 접종 다한 사람들은 수혜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항공 여행 유통 이런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 좋았죠. 화해일은 mRNA 백신 관련주가 좋았고 수혜일은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 좋았고 오늘은 무슨 백신이 좋으려나 자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박미 미국을 몰래 방문한다라고 소식 아니 몰래 방문하는데 소식을 왜 낼까 자 그러면 국정원장이 미국을 간다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서 이건 국가기밀 아니에요? 국정원장이 가는 거는 아니 그게 언론에 막 대문짝망이 나오죠? 대문짝망이 나오죠? 언론에다가 내는 사람도 누굴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주식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대북 관련주가 올랐죠. 특히 아나티가 제일 많이 올랐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아나티 세력님들이 올려내셨나 보구나. 아나티 세력들이 국정원장이 지금 미국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대북 관련 북한하고 어떻게 협정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북한 관련된 것들을 미국한테 쉽게 얘기해서 허락 맡으러 가는 거겠죠. 우리가 북한하고 이런 것 좀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미국 정보국이나 미국 정부에서 좀 인정을 해주시고 좀 허락을 해달라. 뭐 그런 얘기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장이 가는 이유가. 그에 맞춰서 아무튼 국정원장은 미국 갔다는 소식과 함께 대북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일단 대북 관련주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이분이 갔다 오고 나서 정부가 뭔가 짜잔하고 터틸 건데 이게 정치라는 건 쇼입니다. 쇼. 지금 내년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여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지막 지지율 반전 카드로 대북 카드를 분명히 가질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분명히 강조했을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북한하고 좀 해야 된다. 실제로 현 정권이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매우 높았었죠. 그 당시에 대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지율이 엄청 높았었습니다. 그때 50%, 60%, 70%도 간 적이 있죠. 그렇게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진짜 통일하는 거 아니야? 김정은하고 만나고 몇 번을 만나고 난리가 나네?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진짜 통일 가는 거 아니야? 기대감을 갖게 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북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대북 관련주가 그냥 날라갔죠. 그래서 대북 관련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해피했었는데 일단 대북 관련주는 지금 한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슈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서프라이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보면 서프라이즈 한번 할 것 같아요. 북한하고 뭐 한번 하겠다.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 그런데 북한이 선순위 하실지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남한 정부에 지금 이용당하는 거다. 이거 뭐 내년 선거인데 만약에 이러다가 지금 현 정부가 내년에 패해서 정권이 바뀌면 아이씨 이거 도로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거 북한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뭐 정상회담 이런 건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수준에서 서프라이즈를 할지 뭐 대북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지켜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적당한 때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예전에 이제 막 남북 정상회담 회담하고 할 때는 막 진짜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처럼은 못 올라가요. 일단은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해줄 리가 없어요. 사실 내년에 정권 바뀌면 다 바뀔 수가 있는데 솔직히 그거 해주겠냐고요. 정상회담을 하겠냐고 괜히 남한에 이용당한다는 그런 비환영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북한 쪽에서 해주지 않을 거고 적정한 선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슈팅은 줄 수는 있지만 대북주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선물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했습니다. 화요일 날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좀 매도하고 요즘은 외국인들이 그래요. 선물을 쭉 사지 않아요. 예전에는 보면 한번 쭉 샀다가 또 쭉 팔고 쭉 샀다가 쭉 팔고 했는데 최근에는 바뀌었죠. 분위기가 한번 샀다가 팔고 샀다 팔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개인들이 선물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을 매수했어요. 약간 하방인데 그래도 외국인들은 옵션은 상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번 주 위클리 옵션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상방이에요. 콜옵션을 많이 매수해놨습니다. 그리고 푸드옵션도 많이 매도를 쳐놨고 그래서 이게 오늘 정리하죠. 위클리 옵션은 목요일 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증시를 외국인들이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오늘 주가를 좀 상승을 시켜갖고 위클리 옵션을 좀 청산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 상방이라고 말씀드렸죠. 3260까지는 일단 열어놨습니다. 기관도 옵션 방향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옵션은 동시만기죠. 그래서 선물도 봐야 되는데 음 자 어떤지 뭐 선물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한국 증시를 좋게 본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이 나쁘진 않아요. 기관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파생 포지션을 본다면 주가를 지금 여기서 더 하락시킬 필요도 없지 않나 그리고 아시아에서 보면 동아시아 쪽 특히 한국만 약간 찬밥이거든요. 한국 시장 오를 때가 되지 않나 순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도 하나의 종목일 뿐이에요. 일본이라는 종목 대만이라는 종목 베트남이라는 종목 코리아라는 종목 이 종목일 뿐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코스피 다 합쳐봤자 애플보다 작습니다. 애플 시가총이 하나보다 작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를 돌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베트남도 좋고 중국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 대만은 한번 하방 포지션을 잡아먹었다고 다시 올리고 있고 일본도 지금 연속해서 올리고 있고 그럼 걔네들 올리고 나서 충분히 올리면 걔네들 털고 턴 다음에 어디로 먹어야겠어. 그동안 못 올린 종목 이렇게 돌리죠. 그동안 못 올린 종목이 돼. 코리아죠. 코리아 올려볼까 하고 코데라 올리겠죠. 이렇게 순환매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도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코싹 코싹 종목 하나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MSCI 종목 봤을 때 신우국 시장이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우국 시장은 한국어로 코싹 같은 거죠. 코스피도 안 돼요. 코싹에 있는 시총 12안에 드는 종목 중에 하나. 이게 외국인들이 보는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라는 주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냥 순환매 정도 순환매가 돌려줄 때가 됐긴 됐어요. 이 정도 눌렸으면 얘네들 올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도 좋잖아. 한국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4분기 하락하는 것 보여주고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주가가 그동안 너무 눌렸죠. 올라갈 때가 되긴 됐어요. 증시주변자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수급이 안 좋죠. 예탁금 하락하고 있죠. 신용융재도 하락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지금 증시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증시하기 싫어 이러죠. 이렇게 개인들이 관심이 멀어져야지만 주가가 올리기 좋습니다. 왜냐? 개인들이 주가에 막 목매들고 있으면요. 외인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할 때 개인들이 막 팔아버려요. 그래서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주시장의 증시주민자금이 하락합니다. 이러면 올리기도 쉽고 내리기도 쉬워요. 그리고 나서 쭉 올리면 그때 개인이 다시 돌아오죠. 한 3,300 뚜어넣고 3,500 하면 개인들이 이러면서 참 신기하죠.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6월 코스피200 편입 제외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 대한전선 동원산업 효성 TNC 효성첨단소대 SK바이오사이언스 편입 확신이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편입 가능성이 높은 거 제외는 여기 있는 종목들 이번에는 재미있죠. 코스피200만 현재 공매도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 편입이 되면 사실 여러가지 ETF나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코스피200에 대신에 공매도도 쌓이죠. 마찬가지에요. 이쪽은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갑니다. 대신에 공매도가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다 났냐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사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공매도가 쌓이더라도 편입되는게 좋긴 좋죠. 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이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나가는 종목도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에요. 이런 종목들도 편입되면 호재지만 공매도가 쌓인다는 점은 악재죠.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 포함된다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증시는 현재 유럽 선진국 증시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해지죠. 유로화가 강해지면 달러 지수가 하락합니다. 달러 지수가 하락하니까 달러가 다시 어떻게 되죠? 유럽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자 유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유럽 시장은 더 올라가요.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라고 하죠. 자 이렇게 돈이 지금 장난하는지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누가 봤죠? 아시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약간 찬밥이에요. 실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아시아에서 많이 빠지죠. 실제로 아시아는 지금 외국 해외 펀드 자금 최근에 말씀드린 거 보면 동아시아에서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일본 아니 일본이 아니죠. 중국하고 인도 정도만 올해 돈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외 나라들은 아시아는 사실 펀드 자금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쪽이 어디냐면 유럽 선진국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근데 중국이 지금 중시의 박스권을 뚫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죠. 현재 시총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 시장이 박스권을 뚫었다. 이거는 좀 심상치 않다 라고 봅니다. 크게 한번 슈팅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것도 지금 베트남 같은 시장도 물론 베트남도 시장이 작습니다. 베트남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요. 전부 다친 게 삼성전자 하나보다 작습니다.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여기도 사상 최고가 이걸 지금 현재 계속 갱신 중이다. 대만은 4월달에 사상 최고가를 찍고 현재 하락했지만 다시 그 충격에서 벗어났다 다시 상승하고 있죠. 일본도 최근에 연속 5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했습니다. 미국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선에 섰습니다. 중국 반대편에 섰고 대만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해줬고 미국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한미일 합동 공군 훈련도 하죠. 한미일이 합동해서 공군 훈련을 한다. 자 공군 한미일이 합동해서 공군에서 싸우는 대상 누구겠습니까? 누구야? 대만 한국 미국 일본이 공군이 합쳐서 싸워요. 싸우는 대상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죠. 중국밖에 없죠.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러시아와 조만간 정상회담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정상관이 모여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미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얘기가 다 오고 갑니다. 오고 가고 나서 합의점을 찾고 자 우리 이렇게 손잡고 해보자. 그러면 그게 끝나면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과 러시아가 조만간 정상회담 예정입니다. 그 말은 뭐냐? 미국과 러시아도 손잡고 합의하기로 얘기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 실제로 미국은 최근에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대만에다가 노스트립2라고 하는 소유관을 뚫어넣은 게 있죠. 그걸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재를 걸었어요. 야 우리나라 미국에 쉘가스를 써야지 왜 러시아 그걸 쓰고 있어 하지마 하고서 제재를 걸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 풀어줬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자 최근에 이걸 풀어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 러시아와 딜이 같다는 거죠. 러시아와 딜이 어 러시아는 가장 많은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역가스입니다. 전역가스 수출 유럽에 대한 선역가스 수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곤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손잡는 게 나쁘지 않아요. 좋죠. 네 그리고 러시아 역시 경제 제재를 당해봐서 압니다. 야 미국하고 등지면 힘들다. 그래도 미국하고 조금 편한 게 좋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중국 편 슬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소련이 경제가 박살나면서 나라가 조각조각 나서 다 박살났죠. 쪼개졌죠. 그러면서 러시아로 분리가 됐죠. 그 당시에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소련의 등 뒤에 칼을 꼽았죠. 미국하고 손잡으면서 그런데 야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가 중국 편을 들겠어요. 중국 편 들은 척 할 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중국이 박살할 때 러시아는 분명히 중국 등에 똑같이 칼을 꼽을 겁니다. 얘네들 은근히 뒤끝이 있어요. 러시아 반드시 할 겁니다. 벌써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랑 정상회담한다. 손을 잡는다. 중국이 다급하죠. 난리가 났죠. 야 이거 뭐야. 이게 웬 날벼락이야. 러시아마저. 자 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미국 편에 하나하나 돌아서고 있어요. 한국도 미국 편 같잖아요. 그런데 한국만 찬밥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지만 힘들지만 우리 한국도 기회는 있습니다. 분명히 박스권 뚫고 올라갑니다. 기회 분명히 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힘 내시고 꿋꿋이 버티세요. 분명히 올라갑니다. 물론 테마주 작전을 들고 있으면서 야 왜 안 올라 이러고 계시면 안되고요. 좋은 종목 들고 계셔야죠. 당연히 좋은 종목 좋은 종목 들고 계시면 분명히 오릅니다. 자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